자, 20번으로 가겠습니다. 주장으로 가볼까요?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저하고 뭐를 할 거냐면은 보기에 나와져 있는 거에서 키워드를 잡을 거야. 알겠지? 이거 선생님하고 유형독해 같이 진행했던 친구들은 조금 익숙할 겁니다. 키워드를 좀 잡아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기를 먼저 봐둬야 지문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키워드를 왜 잡냐면 말이 길잖아. 그래서 기억하기가 조금 너무 어렵다기보다는 조금 이제 용량이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문도 읽어가야 되니까 좀 비워놔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을 체크라고 할 건데 자, 1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결정한 것은 반드시 실행하도록 노력하라 하면 이거 반드시 실행 저 같은 경우는 이걸로 한번 밑줄을 그어볼 거예요. 키워드. 그 다음에 2번에 자신이 담당한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라. 자, 업무에 관한 전문성. 2번. 됐지? 그 다음에 3번은 업무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책상위를 정돈하라. 책상위 정돈. 그 다음에 4번 좋은 아이디어를 메모하는 습관을 길러라. 자, 메모하는 습관. 그치? 그 다음에 5번에서 업무와 개인용구를 한 곳에 정리하라. 한 곳에 정리.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거야. 키워드를 좀 잡아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문을 살펴보시면 지문 내용이 이제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자, 여기 맨 위에서부터 읽어가도 나쁘진 않으나. 선생님이 추천하는 것은 마지막 3문장 또는 지문의 마지막 한 3분의 1 정도. 거기서부터 지문을 읽어가시는 게 좋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위쪽에서 막 지문을 읽어왔다가 지문이 중간에 반전돼서 틀어서 문제를 써버리면 위에서부터 읽어왔던 한 두 문장, 세 문장이 전혀 쓸모가 없는 케이스가 되어버려요. 실제로 그런 지문이 여러분 좀 이따 있으니까 그건 보여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선생님하고는 여기 아래 부분들을 조금 한번 볼 건데. 자,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저하면 여기 하면 있지. 오케이. 이 문장부터 한번 가볼게요. 가보자. 자, it's okay to keep your professional and personal task in one place. 하고 난 정답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 자, 가주어예요. 괜찮대요. 뭐가? 뒤에 진주어 하는 게. 자, keep your professional and personal task 해가지고 당신의 프로페셔널 이것은 전문적인 또는 직업적인 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치? 그라베 personal, 개인적인. 이 tasks라는 표현은 일들. 그쵸? 업무.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단어지. 그래서 그것을 한 곳에, 한 장소에 정리해두는 것은 좋다. 하고 정답이 나오면 제일 좋아요, 여러분. 불안합니까? 한 문장만 더 보자고요. This will give you. 이것은 당신에게 줄 겁니다. 여기서 give, 사형식으로 해석을 한번 해볼 거야. 누구에게? 당신에게 a good idea. 좋은 생각을 줄 거예요. 근데 뭐에 대한 좋은 생각이냐면 how time is divided. 어떻게 시간이 나뉘어져야 하는지 between work and home 해가지고 일과 집 그 사이에서 시간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줄 거래. 됐죠? 뭐 계속 이 한 군데에 정리하는 게 좋다. 그쵸? 개인적인 것이나 일적인 것이나. 이거 한 군데에 정리하는 게 좋다.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거 좋다고 계속 추천하는 거잖아. 이것은 또한 allow you. 자, 당신에게 허락할 겁니다. 뭐를 허락해 주냐면 to make informed decisions about which tasks are most important 해가지고 자, 여기 about부터 여기 명사절이 나와져 있는데 자, 뭐뭐에 관하여. 해주고 나서 명사절이 지금 뒤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문장, 여기를 해석을 쭉 하셔서 이러이러한 것에 관하여라고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자, 어느 task, 업무가 가장 중요한가에 대하여 this is your 결정을 내리는 걸 허락해 줄 거다. 그쵸? 장점도 투성이네. 한 곳에 정리하는 거.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5번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그런 지문입니다. 됐습니까? 지금 여기 처음부터 읽어오시면은 여기 한 줄, 한 문장 정도. 그쵸? 그리고, 그쵸? 여기서 한 문장 정도가 쓸모가 없어지는 게 뭐냐면 처음에 research shows that 여기 연구들은 보여줍니다.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은 have two calendars. 두 개의 달력을 가진다. 그쵸? 그게 이제 조사의 결과로 보여지는 건데 하나는 for work, 일을 위한 달력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for their personal lives, 그들의 그냥 이제 개인적인 삶에 관련된 것이래. 그치? 그러면 이렇게 달력을 두 개로 쪼개놓은 거에 대한 첫 문장인데 그것은 may seem sensible 해서 sensible 뜻은 이건 합리적인이라는 뜻입니다. 합리적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having two separate calendars, 두 가지의 달력을 가지고 있는 거 for work, 그쵸? and personal life 해가지고 한 번에 여기까지 와야 되겠다. 그쵸? 그래서 일하는 거나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 분리된 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lead to distraction, distraction을 이끌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지면서 결국에 앞에 나와 있었던 걸 깐단 말이야. 알맹이가 없는 거죠. 첫 문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마지막. 마지막에 조금 더 힘을 써주는 거지. 됐습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물론 여기서 보신 단어 여기 지금 distraction이라는 이 단어까지 보시면서 아, 결국에 그런 두 개의 캘린더를 가진 게 어떠어떠하구나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distraction 단어 뜻을 모르면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찾아내기 조금 힘들 수가 있고 distraction 뜻은 얘들아 이건 필수 단어니까 체크 좀 해놓을게요. 이거는 방해. 아, 그래서 두 개의 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방해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제 결국에 하나로 합쳐라라는 이야기로 끌고 갔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5번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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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